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무렵에 결국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노영민씨가 여론악화의 굴복에서 반포집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긴 그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두채의 아파트 가운데서 청주시 소재의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습니다. 청와대 근무 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는 가족이 이미 실거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주 소재의 아파트는 주중대사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도 처분하게 된 것이 바로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의 아파트도 처분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노영민 청와대 실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노영민 실장의 금매물을 내놓은 청주 아파트는 47평으로 7월 5일 날 2억 5천만 원의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 3층을 2003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주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와 공동맹위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신 서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또에 2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해 10월에 이 아파트는 같은 평수매물이 10억 원에 거래되었고 현재는 15억 원의 호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비원회가 간부에서 공개한 2020년도 정기재산공급 목록을 보면 노영민 실장의 한신 서례아파트는 신고가액이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영민 실장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은 그의 선택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청주 아파트를 팔든 아니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든 그것은 노영민 실장이 결정할 바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은 거셉니다. 여론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서 여간 덧세고 거센 것이 아닙니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서울반포와 충북 청주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채 수도권 아파트 두 채인 경우에 매각하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후에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가 처음에는 서울반포 아파트를 매각하다고 먼저 밝혔다가 그 다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면서 갑자기 시중 여론이 똘똘한 한 채 보유로 논란이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두 채의 아파트 가운데 15억 원을 호가하는 반포 아파트는 처분 목록에서 제외되자마자 여론의 집중적인 폭역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동산 민심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시중의 민심은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건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걸려든 사례가 바로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소 52% 폭등했다. 이런 비난하는 부동산 민심이 덜 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서는 유독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주택자가 40여 명이 이른다는 사실이 민심에 불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실련이라는 건 단체가 7월 7일 날 예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 42명의 명단을 정격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서는 주재 지역의 다주택자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화를 자초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철학과 노선과 이에 따른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거지게 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경제학 원론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치러온 문재인 정부가 낳은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권리를 철도천미하게 만각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21천에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온 문정부의 선택은 그야말로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실패들이 민심을 악화시켰고 그 민심의 첫 번째 관역이 바로 청와대의 노영민 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앞으로 다음 타겟을 어디로 둘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경제학 원론에 충실한 그런 정책을 써야지 경제학 원론과 전쟁을 벌이는 그던 우둔한 그런 정책이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에 치중된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들이 만들어낸 부동산 가격 폭등은 현재 30, 40세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과 비난과 비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